안녕하세요 미스터물분 입니다 저번에 제가 이 지네브라를 한 병 먹는 영상 올렸었는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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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봐 주셨어요 대박 땡큐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센걸 어떻게 한 병을 다 먹냐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는 이거를 제 친구들하고 두번 먹어 봤습니다 근데 그때 전부 다 한 명씩 먹었어요 그리고 또 소주 또 먹었어 그 결론적으로 저만 술을 많이 먹는게 아니고 술을 좀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한 병은 먹어요 오우 좋아 레드홀스 랑 같이 먹을 건데요 지네브라랑 섞어서 먹으면 뭐라 그러고 뭐 말이 엄청 많아 그 닉네임이 그 전에 이렇게 먹어 본 사람 별로 없을걸 지네브라의 레드홀스 이렇게 이렇게 넣으면 꿀쥬 하니샷 이게 마늘처럼 향이 나요 비엘을 제거하고 알코올의 향이 나요 그리고 향이 나요 뭐? 몰라? 나 먼저? 꿀맛 왜? 못먹어 음 음... 별로 안된다. 맥주를 딱 먹고... 한국에서 이렇게 먹으면 폭탄주라 그래요. It feels like a bomb explosion in your stomach. 이걸 넣으면... 그렇게 되지. 술 처음 먹어보는 사람이 내 영상을 보고 갑자기 나도 미스터 불불처럼 먹어보겠다고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저는 술을 좋아해요. 근데 절대로... 매일 먹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틀 한 번씩 먹구나. 사이즈가 안 맞다. 오! 맛있어? 위스키맛이 난다. 궁금해. 위스키맛 나. 진짜? 어. 이거 위스키네. 위스키. 와... 어쨌든... 아... 이거 완전 위스키다. 진짠! 진짠! 나 다른 맥주 먹을거야. 그녀는 레드홀을 많이 안 넣었다고. 필리핀은 레드홀을 많이 안 넣었어요. 한국인은 레드홀을 많이 안 넣었어요. 그녀는 레드홀을 많이 넣었어요. 한국에서 말하는 것 같은 말은 소주의에다... 소주의에다... 소주가 들어는 소주의에다 그 말은 nothing 아무것도 해 아날로는 다른 flavors 이 소주의의 오리지널은 그래서 그는 쓰기 때문에 흐름이 없어서 이 소주의의 오리지널은 날씨 싸갈러 와 이거 신기하다 진짜 그거 알아? 오빠가 지금 이거 섞을 때 섞을 때마다 다른 방법으로 섞고 있어 지금 와 이거 봐 정말 잘 섞는 거는 숟가락으로 섞는 거야 이렇게 근데 한국에 섞는 방법이 되게 많아 Only Korean people use iron chopstick? 이거 뭐라 그러지? 유튜브도 올리면 사람들 다 뭐라 그러자면 니 와이프 다 까먹었다 자 한국에 있는 필리핀 사람들 보고 있으면 들어요 필리핀 말을 더 쓰려고 노력해야 돼 영어보다 필리핀 사람들은 쓰기 귀찮으면 영어 단어를 말하더라고 그래서 호세 리잘 우리 히로 그런 말 있어 희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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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호세 리잘 파크에 가가지고 울었던 사람이야 진짜 그 호세 리잘이 썼던 그 말이 있어 보고 내가 울었어 아 근데 맥주 너무 빨리 너무 빨리 먹었다 맥주하고 섞는 방법이 되게 많아 맥주하고 섞는 방법이 되게 많아 네 희우 행복당 Troy 고찡갑내 그거 아냐 어머니 그거 아니에요 희우 야 어쩔 수 없어 미세스불불이 고진감래술을 레드홀스랑 지네브라를 이용해서 처음 만든 사람이야. 힘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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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다가 마지막에 콜라가 나오니까 해피니스. 희네브라야 지네브라야? 왜 그 얘기 안해줬어 지금까지? 코멘트를 몇천개 봤는데 그중에 두명이 얘기하더라. 히네브라라고? 나 얘기했어. 오빠가 그때 히네브라 부동산에 히네브라 이렇게 했었는데. 채소주는 갖고와. 안주는 내가 새겼네. 재훈아 너 필리핀 소주 먹으면 너는 필리핀 말로 파타이란 말이 있는데 패타이란 말이야. 응.. 너 진짜éro샤. 여러분도 부동산 tangled Basi가 Cliff сим heh 제 영상입니다. 350ml의 Ginebra 그리고 1 bottle of Pulang Patay Caballo Horse Caballo I wanna say Pulang Patay 1 litre at Kalahate 1 litre at Kalahate I feel like I drink 3 bottles of soju Learn how to drink from your father and mother Do not drink with your friends if you are minor Learn how to interact with your friends Never learn how to Be aggressive Last shot in Kalahate People are all different I feel like I'm not a person I understand because she's not a drinker I'm not going to eat I think my tongue is really good But It was very nice It was very nice It was really It was very nice It feels like drinking The feeling is pretty And soft And smooth It's clean Even when I sit down I was sleeping I've been texting that I don't remember I had to act That is when I know It wasn't I've been breaking 버렸어 잠이 않아 가지고 술 먹으려고 할 때는 절대로 지져버려 먹지 마라 너무너무너무 정상 이에요 그 너무 정상 이라 가지고 잠이 안오는 느낌이다 이 문제가 뭐냐면은 가끔 술 먹고 아침에 괜찮다 점심쯤에 다시 머리가 아픈 경우가 있어요 애프터샥 이라 그러는데 자 이 숙취가 행오버가 다음날 점심때 와요 아 점심 이후로 제가 머리가 너무 아파 가지고 약을 먹었습니다 진통제를 두알 먹고 지금은 아주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상적인 한국 비디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알람포 바람잉살람아포 미스토풀풀 늘 보내고 미 shoulder 그리고 바이바이 아 감사합니다.